저 꼭대기 나무가 너무 위로 솟아서 쓰러진 나무를 세웠고요 맨 위에 꼭대기 나무를 대함사님이 잘라주시겠다고 오셔서 멋있죠?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우리 언니가 사다리 잡고 있고 대함사님 열심히 자르고 있습니다 막대로 다 슬기만 잡는 줄 알았더니 나무도 자르는 거는 생각도 못했네 남의 밭으로 떨어졌는데 잘라지긴 잘라졌어요 끝장인데 아우 대박 성공해요 아 대박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